아, 나는 빨간밖에 안보여, 내가 아휴 아, 자기는 빨간색 좋아서, 빨간색밖에 안보여 어 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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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양념장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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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양념장을 넣어줍니다. 양념장 계란 고춧가루 고춧가루 금방 잘 섞어줄게요 고춧가루 소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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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고춧가루 청양고추 고춧가루 양파 고춧가루 파 매콤달치즈 마늘 마늘 야채 마늘 야채 물 설탕 마늘 고춧가루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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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간장 꼬리집사 아이스크림 채썰기 계란 양파 고기 꼬리집사 양파 고기 양파 소금 고기 소금 칠리 젤리 치킨 치즈 설탕 고기 소금 달고 spir글맛 뼈트 대파 볶은 로제 뼈에 도전 밥 대구 소금 고추 쌀가루 고춧가루 마요네즈 절약 설탕 단무지 소금 고춧가루 고춧가루 맛있다 맛있다 이 차까지 꾸네 오 오늘은 기다리고 있었네 예 빨리 오세요 오늘 메뉴 들어있어 아 메뉴도? 여기다 원래 금포도를 넣는데 넣은 걸 내가 깜빡했네 아니 반 차례다가 금포도 넣는다고? 나 이해가 안 간다 금포도 너무 맛있어요 아니 그냥 금포도는 그냥 먹는 거 아냐? 아 한국에는 과일이나 샐러드 넣는데 여기는 안 그래 이런 데를 넣으면 단맛도 주고 맛있지? 어제 먹은 거 금포도 당신 다 먹은 거 아냐 그거? 응 다 먹어 생각 없이 먹은 거야 그래 감자하고 그냥 맛있어요 채소랑 고기랑 이렇게 이걸로 떠서 먹어 야채가 풍성하다 여기 들었잖아 콩 그린 콩 콩하고 야채하고 색깔도 예쁘지 않아? 왜 빨간 피망을 넣어? 파란 거 안 넣고? 파란 것도 있잖아 나 봐 초록색 나는 빨간붓게 안 보여 내가 자기는 빨간색 좋아해 빨간색 밖에 안 보이구나